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넙지팔 투기! 완전 안고 왔는데? 네, 참 오랜만에! 약간 주워서 한 번... 야, 저거 밖에서 저거 저거 진짜 태형이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일을 줘야 할까요? 오,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준이 책입니다! 광구성 미술관이라고? 이야... 이게 예술이지! 오늘 보고 싶은 아티스트 이거 무조건 나오고! 유키즈 온 더 블록! 빛나줘요! 빛나줘요! 자, 잠깐만! 여보세요? 정리해! 우리 무대 하자 실수하고 그런 거 많이 감사면 안 돼? 오케이! 정리해! 아, 네,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 네! 아, 확인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좀 차분하게 찍었으면 이번에는 조금 더 무브먼트가 있는 것들을 원하거든요! KBS 진짜 오랜만에 왔었네요! 뭐.. 떨린다고 하란 말은 안 떨리기 때문에 안 떨린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서 뉴스.. 뉴스 많이 나서 아버지께서 연락이 받으시고 뉴스너무 여기 나갑니다! 맞아요! 여전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더 잘해야죠, 맞아요! 아우, 네! 애가 끝나고 거의 10초 뒤부터 그 앞에서 빨리 끝내라고 얘기가 났어요. 하나 둘 셋. 안 오무요? 예. 아 예. 어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선생님이 조언해주세요. 같은 거 말고 그냥 또 성실하게 더 축하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랑 만나서 제대로 축하를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축하를 주시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 우리가 교체하는 것도 빡 해야 되는데 알지 이거 나 이 느낌 진짜 싫어. 이거 비울 때 신발 알지 알지. 학생 때 비울 때 이거 신발이 들어가서 쉽죠. 하여튼 미끄러운 데서 또 잘합니다. 일단 두 명. 네네네. 아 그렇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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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처음처럼 막 그렇지 않지만 되게. 오감스러운 희한신이 됐네. 어. 6시, 30시처럼 와이킹까지. 훔쳐버리도록 할 텐데. 뭐 그리는 건지 모르겠어.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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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ف. 오. 오. 온라인 공연一杯 온라인 공연 처음이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무대를 즐기는 것 같아서 Owl Dasайте quanto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방송에서 같이 하는 그런 콜라보 무대라서 더 재밌고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마트. 맞아요. 오, 진짜 지나서 쓰일 건데. 내 휠이랑 괜찮아요. 내가 지금 10시에 미소가 가요. 심장이 녹는다, 막. 누구와, 오바하다 다치지 말고 누구와. 아니 왜? 왜 하우스터를 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하면 살짝 에노날 필요하지? 에노나? 저희 에노를 여기서 찍었잖아요 에노나 여기 찍었어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 전국이 홍준이로 이름을 부르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김홍준? 김홍준 아니 안되지 역사를 잘하야되잖아 이게 잡으니까 바운드 크다 너는 자꾸 지가 뜯었는데 진짜 너무 민망해가지고 노래하면서 뭔가 약간 부담되네요 부담스러워요 좋은 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는데 그래도 대수는 아직 좀 몰라 좀 짧게려고 합니다 잘 해야죠 불과 아니야 불과 아니야 동화 속에 나오는 남자친구 주인공 같으신가요? 네 네 어? 트qualmie 두 두두두두둣 이것도 두두두둣 이거 뭐야.... 뚜두두둑둑 이렇게 막 ripped 아 이렇게 마련이 있었나? 이거 내보내주시죠 이거 내보내주세요 아 두 번 넘어지네 두 번 넘어지네 어깨가 진짜 부족한 거 저게 한 수인 것 같아요 어깨가 굉장히 승천에 있죠 BTS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아 진짜 터졌어요 아... 안 터지게 했어야 되는데 하필 내가 그 체인체인이 있는 거야 너도 있지 않냐? 정국이 없구나 그 동작 자 이제 남자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봐 그리고 여기 좀만 덜 들어가면 돼 두 개 하니까요 아... 끝내줬다고 한 번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전 푸른 장미입니다 아니요 제 립서비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꽃이 맞습니다 부르니까 부비 부비 어떻습니까? 부비 나쁘지 않네요 저의 작품입니다 월미 맛있네 생각해 사탕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 것 같아요 되게 락스타같이 본일로 와서 참 느끼는 중 9시부터 10분이라니 근데 이제 스케줄하면서 9시부터 생강창 다이겠네요 핑크 타면 그냥 핑크 타면 그냥 저 같은 사람의 목숨으로 찍은 것 같아요 겁이 많아서 머리 길게도 보면 터졌어 이거 남정이 꼬맨다는 거 해결될 거 아닌 거 같은데 저거 똑같은 거 아니야? 나도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남정이 형이랑 똑같은데 다리 들 때 좀 들 열심히 해야겠다 다리랑 벌리는 거 좀 조심해야겠다 망댕이가 짱구인데요 짱구 뒷모습도 너무 귀여워 벌리는 거 동의 넘어 가는 사람 오 짱다 데려가 온 더 생각해 드릴게 맞게 하지? 그래서 네가 맨 마지막으로 아니면 형이 맨 뒤에 있어요 His Всё은 끌어주는 느낌은 Let's go 뒤에 다스가 니가 스트레스 스케팅하면서 니가 앞으로 나가 간다 해설 뒤에 있어 한번 봐봐 맨뒤가 편하긴 한데 네가 두 번째 선언인데 어때? 아예 빨리 가서 센터에 와서 노래 부르는 게 어때? 왜 안 되나? 어 야 거기서 들고 와 두 번째 수정 조금만 봐주세요 들었어요 지금 휴가 없는게 틀린거지 휴가 없는게 틀린거지 휴가 없는게 틀린거지 휴가 없는게 틀린거지 아니아니야 뒤에 사람이 안맞아 거기가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을까 야 진짜 잘생긴다 이게 소화가 없는게 틀린거지 전혀 자랄거리로 숙성 숙성 2번 multifunus 2번? 2번 2번 1번 웬만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거 그냥 해서. 오늘의 런lia오리log은 오늘의 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유명하다. 아아 안녕 안녕 아 여덟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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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이드 scheme 하나도 못 찍었어 테이키만 하고 있어 아 사이드 스텝할 때 내 머리카락이 마감 안뛰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써주세요 이거. 아니요 저는 1번 거 써요. 저희는 그 하고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지. 다리 차고? 네 다리 차고 여기까지 이동하네. 차라리 저를 퍼트 팀에 넣었어요. 정리 알아서 다 해줄게요. 저는 심지어 청소마다 잘해요. 바닥 청소, 벽 청소. 블랙스완 하고 처음이야. 제가 이걸 잘 마무리하고 빨리 콘서트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명복궁이 왔고요. 아이돌을 찍을 건데 놀러 왔던 곳인데 굉장히 떨리고 그림이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밖에는 뭐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네. 이거 다 마이크 통해서 멤버들이 듣고 있어서 민망하긴 하네요. 형이 하트 발사하래요. 아 뭐야? 카메라를 향해 한마디 해달래요. 누군가가 더 두구두구 ceo2 할 때 어떻게? 처음에 모이고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하잖아요. 두두구두구두구두구 하자라라래요? 저도 전화를 두고 하고 있어요. 운뮤사 정비소인데 남준이는 운전을 못 해요. 아니 일단 운뮤사가 운전을 못 하는 게 말이 돼요? 되죠. 거이 다 치열하게 가요. 너는 파란 말이야. 지민이 형, 저 형 들어가려고 승복 샀어요. 나도 같이 한 번 따라가 볼게. 좋은 일로 뉴스에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영광이죠. 영광이고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원테이크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원테이크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시간 파트 제가 할게요. 가장 기쁜 곳에서 내가 해줄게요. 여긴 나의 자가씨네 스튜디오 계속 촬영할게요. 계속 촬영할게요. driving The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마치자고 다이너마이트 원테이크 호비는 새로입니다. 호비 되게 요염한데? 호비 형 쾠남 쾠남 턴 이렇게 처음으로 많이 돌아오는데 모션을 취하면서 카메라는 아예 앞쪽으로 안걸리게 안 떨어지게 나 발로 차지 말고 모자 던질까요? 그럼 나도 아 받는 건 아니죠 와 신난다 게임장 가고 싶다 저 옛날 있잖아요 그 풍선껌 알죠? 뭐야? 이거 까면 풍선껌 나오는 거였잖아 음악 끊겼었잖아요 박자 맞힌다고 맞혔는데 안 맞아 아쉬웠습니다 오늘 구름은 제가 다 정리했어요 오늘 저기 다 엎드려 붙여 하고 있어가지고 잘 어울리는데 근데? 우와 테리우스 나 테리우스 종과 테리우스인데 잘 어울려 머리 이거 써주세요 글로벌 다소가 캠페인으로 격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거 기념해서 이제 새로운 영상을 이제 새로운 영상을 회대했어! 회대! 카메라 보면서 개다 올라가는 게 힌트인데? 조금만 오르고 사실 잠깐 멈춰서 했다가 아 저기 기대해 있어 야 너무 별론데? 야 오케이 좀 멋있게 해야겠다 뭔가 다리가 안 붙어져 자 좀 서두를게요 스태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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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